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운데이션들, 네임에 붙여져 있는 어떤 분위기들, 원리들은 그 이론을 알아야죠. 이론적인 거. 아까 바운스라고. 바운스는 업다운이고, 업다운이 된다는 것은 바운스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힘이 반동을 받은 채 계속 반복되는 힘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우리의 파악을 하니까 딱딱해지는가? 라는 우리의 교정관념이 있어요. 우리의 파악을 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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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엇 안녕하세요 리얼 호러스 그룹 다이너티 다이아몬드로 활동하고 있는 호진이라고 합니다. 네 오늘 워크샵 진행하면서 학생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 열정 계속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해서 좋은 무대, 멋진 무대에서 같이 발랄이 있기를 바라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